깡패국들의 도발 북중러 이란의 도발은 시작되었다 방심의 대가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희생의 애도를 표합니다 며칠 전 하마스 기습 7가지 교훈이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느 외국인이 영문으로 댓글을 다셨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이를 비판하지 않고 무슨 교훈을 얻는다는 것인가라는 항의성 영문 댓글을 달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국방준비태세의 문제점들을 다룬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댓글로 답하였습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합니다 다만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적이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충분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어가는 와중에 갑자기 일어난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 방심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성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쇼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방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 최악의 정보 실패 사례이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대규모 공격에 취약하고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동안 세계 최고의 방어력을 갖추었다는 메르카바 전차가 RPG-7과 드론에 쉽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초기 기습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도 군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최대의 적은 나태한 사고와 방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전사에서도 월등한 전력을 갖춘 군대도 방심하는 사이 전투에 패하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츠 영상 다음 날 선제 타격이 필요한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북한의 장사 정포만 해도 시간당 만 6천 발의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최소 수백 발이라도 함께 기습 공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어떤 방공망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적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리고 맞고 나면 괴멸 수준의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선제 타격을 작전 개념에 넣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법 중 최상의 방법이 바로 방공망 능력을 초과한 집중 타격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공 레이더나 전술 미사일 등 현대전의 고가치 첨단 자산은 한 번 잃으면 쉽게 복구나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초전에 잃게 된다면 눈먼 장님과 같은 2차 대전 당시에 제레식 군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드론을 빼놓으면 거의 총과 대포로 싸우는 제레식 전쟁에 가깝습니다 양측 미사일은 거의 바닥이 낮고 우크라이나는 전투기가 거의 없고 러시아는 방공 무기가 무서워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전에서 전면 전시에는 어느 쪽이든 선제 공격을 받는 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쟁을 해야 한다면 철저히 먼저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쇼츠 영상 선제타격이 필요한 이유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냐 선제타격이란 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장사정포가 갱도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때리는 거냐 북학은 핵이 있는데 선제타격하면 핵폭탄 맞는다 등등 선제타격은 실제는 하기 어려운 말뿐인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제타격의 요건과 기준은 군에서 전문가들이 감시 정찰을 통해 판단하고 기준을 잡을 것이고요 다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수만 발의 기습 공격을 받고는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타격의 작전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과해선 안 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제타격 시에 북한이 핵 단추를 누르지 않겠냐라는 것인데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핵이지만 선제타격 시에는 적의 핵발사 우려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제타격까지 가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면 적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일제타격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즉 만에 하나 타격하지 못한 핵을 포함한 일부 보복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서 핵전쟁을 감수한 선제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핵 잠수함의 ICBM, SLBM과 핵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대놓고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또한 미국과 적대 관계로 돌아선 지금에서 한반도가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도와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해구산에 확실한 제공을 약속하고 한국의 MPT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제2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어 만약 제3제사의 전쟁을 저들이 구상하고 있다면 동시에 미국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같이 위중한 상황이라면 이제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위해서도 한국의 핵 보유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대비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로 이미 균형을 깼으며 중국의 수적 팽창이 미군을 위협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린 현실에서 이제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 기습 전쟁에서도 보면 이란은 물론이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까지 하마스와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과 무기 거래를 해왔는데요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북한제 RPG-7이 발견되고 하마스가 구축한 지하 땅굴이 우리 휴전선에서 발견된 땅굴과도 유사하며 과거 헤즈볼라의 땅굴 구축에 북한이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한 땅굴 전문가가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아예 관용 매치를 통해 이스라엘 측을 비난하고 하마스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 이들의 유착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령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미국과 나토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2의 전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불량 국가들이 대놓고 서로 협력하고 무기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2, 제3의 전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대만이 될 수 있고 결부에서 한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포스코 전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국장은 지난 10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시작되는 반서국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경기해야 한다면서 제1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 제2막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라면 제3막과 제3막은 중국과 북한의 도발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 상원 위원인 롬니 위원은 제레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보면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같이 미국 쪽 인사들 중에는 한국의 핵무장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의 팽창이 버거운 현 상황이 바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 시점이지 싶습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맞서서 보다 더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며 이러한 결정을 늦추거나 적에게 이로운 여건을 만들어 오판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확실한 안보 강화만이 자유세계 시민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과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튼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